안녕하십니까 대한복지입니다 오늘은 월넛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다 보니 월넛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월넛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월넛입니다 지금 월넛이 2250원입니다 18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0%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서는 다 월넛 좌측에도 다 월넛입니다 월넛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월넛이고 저쯤 서 있는 월넛입니다 전부 다 월넛입니다 우측에도 월넛이고 지금 월넛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월넛 월넛 지금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월넛 필요하시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직접 보고 직접 보고 좋은 제품을 하는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월넛입니다 대한복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